안녕하세요. 오늘은 등기법에서 여러분들 교재 291페이지 보십시오. 2절 소유권 이전 등기. 오늘 나가는 내용은 우리 지난 시간에 등기 절차 강론에 개별 등기에서 갚구 쪽에 갚구 등기부 갚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면 최초 소유권 등기하는 걸 보존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소유권 보존등기라는 걸 하게 되면 토지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최초 소유권자 이름을 등기 개설하는 게 보존등기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자 갚이라는 사람 앞으로 이렇게 등기됐다면 자 이제 오늘 나가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가부의 소유권을 갖다 다른 사람에게로 소유자 명의를 바꾸는 게 법률용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느냐 하면 이 소유권을 갖다가 만약에 의리라는 사람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등기부에 이 의랍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공부 방법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의랍으로 소유권을 이전시킨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법에 나와 있는데 자 가부의 소유권을 의랍으로 이전시킨 원인을 이제 한번 구별해 볼게요. 가부의 소유권을 갖다가 의뢰에게 이전해 주는데 의리로부터 대금을 받고 이전하고자 하는 채권계약을 체결하면 우리 매매계약이라고 용어 부르죠 민법에서 그럼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부의 소유권을 의뢰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고 의리라는 사람은 그 소유권을 받겠다는 승낙만 있으면 의랍으로 이전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민법에서 증여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가부의 소유권을 의랍으로 이전하는데 을은 자신이 가진 재산권을 갖다가 가부에게 주겠대 그러면 가부의 소유권이라는 재산권과 을의 다른 소유권이라는 재산권을 막바꾸고자 하는 계약을 갖다 교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매매나 증여나 교환으로 이제 가부의 소유권을 을 앞으로 이전시켜주는 경우가 있는데 자 시험에서는 이걸 갖다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냈습니다. 매매 증여 교환을 갖다 계약이라고 한다면 계약 사유로 가부의 소유권을 을 앞으로 이전시켜주고자 할 때는 등기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며칠 내 신청하도록 되어있냐 60일 내 신청하도록 그럼 시험에서 이거를 잘 묻습니다. 매매 증여 교환이 다 계약이라면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60일 내 등기를 신청하라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매매 증여 교환은 다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니까 이 법률 행위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하여야 의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등기 없이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즉 등기 하여야 취득한다는 얘기는 민법 186조의 적용을 받는 사유이다. 이제 민법 186조로 소유권을 취득한 의리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유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매매 증여 교환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갑의 소유권을 을 앞으로 이전해가는 원인이 민법 187조의 적용을 받는 사유도를 정리해 드릴게요. 민법 187조의 적용을 받는 사유도 시험에서 나오는 것들이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사망했으면 그 갑과 법률상 의리 가족관계 있습니다. 가족관계 중 직계 비속이라면 즉 자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갑의 소유권이 민법 규정에서 을 앞으로 이전되죠. 갑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발생하면 그걸 이제 상속이다 이렇게 부르는 그 다음에 갑이 살아생전에 을에게로 소유권을 이전시켜주기로 하는 의사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발생하면 그 토지 소유권이 을 앞으로 이전되는 원인을 이제 유증 이렇게 부르고 그러면 상속 유증으로 갑의 소유권을 을 앞으로 이전된 게 하는 경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이게 있습니다. 수용 수용은 갑의 토지가 있었는데 이게 도시개발 사업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럼 도시개발 사업직으로 들어가면은 이 을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관공서일 수도 있지만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은 일반 사업 시행자일 경우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을이라는 사람의 지위를 사업 시행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갑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겠죠. 그걸 이제 법률용으로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사 시험에서 이제 하나 더 이제 보셔야 될 게 이제 이겁니다. 진정 명의 회복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을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잘못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잘못 넘어갔으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의 소유권을 도로 찾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는 말소해서 도로 찾아야 되는데 말소해서 도로 찾지를 아니하고 이전 등기 방법으로 도로 찾도록 만들어놓은 원인을 갖다 법률용으로 진정 명의 회복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지금 중개사 시험에서 나는 사유들이 이 정도 사유를 시험에서 냅니다. 매매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증여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교환에 따른 소유권 이전, 상속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 유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진정 명의 회복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하러 가는 원인을 중개사 안에서만 제가 소개시켜 드립니다. 중개사 안에서 나는 게 7가지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사유들을 중개사에서 주지 않으니까 법무사는 물론 이거보다 시험 범위가 더 넓지만 중개사 안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대상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교재 짚어보면서.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가 넘어갔네. 291페이지 보십시오. 이제 소유권 이전인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큰 맵을 보면 그 안에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시면 2절이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했으니까 자 공일 매매 등 계약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놨죠. 자 그러면 형황펜 크게 소유권 이전 등기 무슨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나가는지를 갖다 와셔야 되니까 그걸 키워드로 계약 형황펜 소유권 이전 등기 형황펜. 자 그러면은 지금 그건 이거죠. 계약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지금 이쪽 사회죠. 매매, 증여, 교환 이 세 가지를 갖다 법률용으로 계약.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는 핵심 포인트가 이제 먼저 이거부터 나올 거다. 제가 소개시켜드렸죠. 계약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신청 의무를 부과한다. 며칠을? 60일. 그러면 이 60일을 단순히 60 숫자 묻는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시험 문제를 사례를 물어나갑니다. 한 점 볼게요. 자 이제 먼저 보시고 자 그 교재 보시면 양가로 2에 60일에 신청 의무 이렇게 나오죠. 그럼 거기 안에 박스 정리해놓은 거 1. 등기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 꼭 개 키워드입니다. 계약 형황펜 소유권 이전 형황펜 60일 이내 형황펜 그거 치셨으면은 이제 잠깐 넘겨보시면 안되고 그 끝에 보셔야 돼요. 기억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양 당사자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 이제 거기서부터 형황펜 지시겠어요. 쌍무 형황펜 쌍무 넘겨보시면 계약 형황펜 일 경우는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형황펜 계약 당사자 일방만이 의무를 부담하는 편무 계약 형황펜 계약의 효력 발생 한 날부터 60일 형황펜 그러면 지금 이거죠. 지금 계약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사유가 지금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요 매매 계약을 갖다가 매매 계약을 쌍무 계약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교환 계약을 쌍무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쌍무 계약이라는 법률 용어인지 민법에 나오는 용어인데 자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대신에 반대 당사자 을이 갑에게 주어야 될 게 있으면은 그걸 쌍무 계약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데 소유권을 이전 받는 을은 갑에게 줄 것이 없으면은 편무 계약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매매는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해 주는 대신에 자 을은 매도인 갑에게 대금을 주어야 돼. 그러면 매매는 쌍무 계약이니까는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키워드가 됩니까?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가 키워드가 됩니까? 반대급부 이행 즉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한 날로부터 며칠 60일에 적용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증여는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하면은 을은 승낙만 하면 되니까 승낙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면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내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환은 갑이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면 을은 건물 재산권 소유권이라는 재산권을 을에게 넘겨줘야죠. 건물 재산권을 을으로부터 갑이 넘겨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도록 돼 있다. 그러면 매매와 교환이 법률 용어에서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이 적용을 받는 것이고 가운데 증여가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내에 적용을 받는 사유라는 겁니다. 그걸 변별하는 사례 문제를 내니까 그걸 구분 작업을 꼭 해 줄 줄 아셔야 자 그 다음에 미등기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에 뭐 나왔는데 이건 뭐 지금 정리할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여러분들 넘겨 보십시오. 어느 쪽을 보셔야 되느냐 294페이지에 양가로 3 하단에 거민 제도 나오죠. 거민 계약서 이제 그쪽 이거 계약 원인으로 이거 계약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자 등기 신청에 있어서 거민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 그 등기 원인이 계약일 때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고자 할 때는 이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기 원인 서면 이렇게 부릅니다. 그 등기 원인 서면이 계약서라는 게 이제 등기 원인 서면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만약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 계약서 썼겠죠. 그럼 매매 계약서를 등기 원인 서면이라고 하는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을 다 취급했는데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을 안 시켜줍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죠. 그러면 매매를 증명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나와 있지를 아니하고 판결서에 이제 매매를 증명하는 내용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판결서를 들고 매수인 을이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그 매매한 내용이 판결서에 표시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 원인 서면이 판결서가 됩니다. 즉 그러면 결론으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 원인 서면이 무엇이 되는 것이고 계약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매수인이 을이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러 갈 때는 매매를 증명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온다? 판결서에 나오기 때문에 등기 원인 서면이 뭐가 된다? 판결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약서나 판결서를 그냥 등기서에 갖고 들어오지 말고 이거를 갖다가 시군구청장한테 검인이라는 도장을 반드시 받아서 갖고 들어오래요. 그러면 검인 도장이 찍힌 등기 원인 서면을 갖다가 검인 계약서, 검인 판결서인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이거죠. 검인은 언제 받아가야 되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인지 검인권자인데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이 검인 도장을 계약서 판결서에 언제 받아와야 돼? 그걸 변별하는 변별력 시험 문제를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걸 물어볼 때는 간단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쉽게 쉽게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드릴께요. 번호, 일련번호를 1, 2, 3 자, 개이자 이건 두 문자로 암기를 하셨대요. 개, 개, 소, 리 뭐 할 때 검인을 받도록 돼 있다? 개소리 날 때 검인을 받는다. 뭐 할 때? 개소리 할 때 검인받는다. 그러면 2, 1, 2, 3 셋 중에 하나의 사유에 부합되지 않으면 검인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자, 거기에서 한번 이제 시험 난 거 한번 연습해볼까? 자, 우리 295페이지 보시면은 상단에 그 ㄷ 정도에 한번 눈 고정해보세요. ㄷ, ㄷ, ㄷ 눈 고정되셨습니까? 그러나 시험 난 것들 다음 의견을 검인 유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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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첫 번째 수용, 경매 또는 계약, 일방 당사자, 국가, 지자체일 때는 검인 안 받아도 돼. 이렇게 써놨죠. 자, 이제 그 고개 들어보세요. 왜 지금 거기에 나온 지문은 수용, 경매, 국가, 지자체가 당사자일 때 검인 안 받을까? 이제 그걸 한번 던지면 돼요. 두 문자로 안겨도 된다 그랬잖아요. 개소리 할 때 검인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수용은 계약이다, 계약이 아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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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은 민법 186조의 적용을 받는 사유잖아요. 그러면 수용은 이쪽 사유잖아요. 이쪽 사유, 쉽게 얘기하면. 이쪽 사유이기 때문에 1번의 요건을 못 갖추네. 이렇게 인지하면 되지. 공매, 경매 받는 거를 공매라고 해. 그러면 경매, 공매, 계약이다, 계약 아니다. 계약 아니니까 검인 안 받지. 이렇게 읽어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지자체일 때 검인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놨죠. 그러면 그건 왜 안 받느냐 하면 개소리할 때 검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건 투기 목적으로 토지 건물을 거래하는지 안 하는지를 국가가 감시하기 위해서 검인을 받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가 계약 일방 당사자이면 투기할 염려가 있는 자가 딴 건물을 거래했다. 투기할 염려가 없는 자가 딴 건물을 거래했다. 계약 당사자가 국가, 지자체면 투기할 염려가 없는 자가 거래를 했기 때문에 고민 안 받는 거지.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 됐죠? 그 다음에 점 매기 두 번째. 말고 세 번째부터 먼저 하고 세 번째. 매매 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신청하는 경우 말소 등기 신청하는 경우 원인 증서에 해제 증서에는 검인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 보세요. 왜 말소 등기 신청할 때 고민을 안 받을까? 한번 던져보시면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래요? 소유권 말소 등기래요? 소유권 말소. 개소인데 개소까지는 맞는데 이전 등기가 아니라 말소 등기로 해제보면 탈락 이렇게 하면 끝나지. 됐죠? 그 다음에 점 매기 세 번째. 매매 예약이나 대물반한 예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창호권 가등기, 담보 가등기 가등기, 담보 가등기 시에는 전반은 매매 예약서 대물반한 예약서에는 검인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그거 왜 검인 안 받나 볼까? 자, 개소 리할 때 검인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가등기는 지금 3번 탈락이잖아요. 이전 등기. 소 리할 때 검인을 받아야 되니까 소유권 이전입니까? 이전 가등기 하나 더 없습니까? 이전 가등기는 3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니까 검인 필요 없어.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매기 마무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허가증을 교보받으면 별도의 검인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제 이거는 무엇이냐 하면 토지거래허가제도도 투기목적으로 거래하는 걸 감시하기 위해서 국가가 만들어놓은 제도니까. 그러면, 자, 잠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센 게 있고 약한 게 있어. 그러면 두 개를 다 적용해야겠어요. 하나만 적용하면 되겄어요. 하나만 적용하면 되겄죠? 자, 그러면 허가제도가 더 센지 검인제도가 더 센지 그것만 변별하면 되지. 뭐. 허가제도가 더 센 거예요. 뭐가 더 센 거예요?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더 센 거예요. 그러면 약한, 검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법전에 이렇게 만들어놨겠죠. 됐죠? 중개사법의 기본 문제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작년까지 여러분들 공법에서 다뤘습니다. 국토계획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가 공법에서 한문제배당이 꼭 나섰던 주제입니다. 한문제배당이. 그런데 공법 분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빼버렸습니다. 빼가지고 국회에서 어디로 옮겼냐면은 중개사법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래, 올해서부터는 이제 어디에서 출제된다, 여러분들? 중개사법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출제를 할 겁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하나 또 하셔야 돼. 토지거래허가제도 있죠? 거기 하나 있다. 또 하나 쓰실래요? 토지거래허가제도 말고. 있다. 밑에 핵심 체크. 밑에 구체적인 검인 여부에서 검인X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 5번 가보세요. 토지거래허가제도 나오죠?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나오죠? 그거를 하나 더 체크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잘못된 게 있어요. 교재에 오류 좀 시정할 거. 주택거래 신고, 싹 지우세요. 주택거래 신고. 주택거래 신고제도는 주택법, 공법에 주택법에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거 없어진 제도예요. 주택거래 신고제도는 지금 오류를 수정 못했어요. 그거 지워주셔야 돼.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받은 경우나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검인 문제 해결을 했고 자, 이제 이 두 가지 문제 해결을 했으면 이제 마무리 하나만 더 해결하시면 돼요. 자, 마무리 하나가 297페이지. 양가로사 매매 목록 및 거래가액 등기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그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자, 이제 무슨 얘기냐. 그러면 첫 번째, 매매 또는 계약 원인으로 소유권이 져는 게 할 때는 첫 번째 시험 문제 나는 게 이거 쟁점. 60일 내 신청해야 되느냐, 할 필요 없느냐. 그럼 60일 내 신청하면 60일 시작되는 지점이 언제서부터 60일 시작되느냐. 이거 변별하는 문제 첫 번째. 두 번째, 등기 원인 서면에 뭐 받아가는 거? 거민 받아가야 되느냐, 안 받아가도 되느냐. 변별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쟁점이 지금 이겁니다. 거래가액 등기. 자, 거래가액 등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 이렇게 등기하면 소유자 을 이렇게 등기했죠. 그러면 을의 주민등록번호, 도로명, 주소 생략하고 그 밑에 소유자 이름 밑에 거래가액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거래가액 3억 원 이렇게 기재합니다. 이걸 법률용으로 거래가액 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세 번째 쟁점이 이겁니다. 거래가액을 언제 이 3억 원을 등기부에 등기해 줍니까? 3억 원을 소유권 이전, 똑같은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더라도 3억 원을 등기해 주는 경우가 있고 등기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걸 변별하는 변별력 시험 문제를 물어볼 겁니다. 출제의원이. 그러면 거래가액을 여기에 표기해 주는 걸 이걸 거래가액 등기라고 하는데 거래가액은 언제 등기하느냐 볼게요. 완. 첫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 여기에 원인이 반드시 대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해야 얼마 대금 거래가액을 기록하는 건 당연한 논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야 돼요? 매매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부에 나와야겠죠. 원인이. 그런데 그게 완이 아니고 이 매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매매한 날짜가 표기됩니다. 등기부에는 반드시 매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매매계약 체결한 체결일이 표시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매매계약 체결일이 언제 날짜로 등기부에 표기돼야 돼. 거래가액이 3억에 표기되냐. 2006년 1월 1일 이후 날짜야 돼. 첫 번째. 이건 뭐 안기 안 하시면 절대 안 돼. 못 풀어. 아예 안기 안 하면. 첫 번째. 거래가액을 3억을 표기해 주는 건 등기부에 나오는 이 매매계약 체결일이 등기부에 반드시 나와요. 이 매매계약 날짜가 언제 날짜로 나와 있어야 된대요. 2006년 1월 1일 이후 날짜가 표기돼 있어야 돼. 자 두 번째 요건 갈게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 등기 신청할 때 매매가 등기 원인 증서라면 등기 원인 서면이 등기 원인 서면이 있죠. 등기 원인 서면은 같이 등기하러 갈 때는 계약서가 등기 원인 서면이죠. 자 대금을 받고 매도인이 땅을 안 넘겨줘서 매수인이 혼자 등기 신청하러 갈 때는 승무소 판결을 받은 판결서가 등기 원인 서면이죠.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등기 원인 서면이 뭐가 등기 원인 서면이 해야 돼. 매매계약서가 등기 원인 서면이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자 여기에 나옵니다. 무슨 등기 신청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이 세 가지 원 투 쓰리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이 3억이 등기부에 기재되지 그러면 여러분은 나중에 토지 건물 정보 보려고 등기상 증명서를 보면 소유권 등기 안에 이 3억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표시 안 돼 있는 그의 변별력은 이걸 갖고 가리는 겁니다. 이걸 출제연이 물어본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등기부에 나오는 매매계약 체결일이 언제 이후 2006년 1월 1일 이후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등기부에 이 매매계약 체결일이 등기부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2006년 1월 1일 이전 날짜가 표시되어 있을 때는 소유자 인적상만 나오지 이후 3억이 절대 안 나온다. 자 첫 번째 정리할 거 2006년 1월 1일 이전 날짜일 때는 절대 거래가액이 등기 안 돼 있다. 자 두 번째 등기 원인 서면이 무엇이 해야 된대요. 매매계약서 자 그러면 두 번째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었지. 자 매매 증명하는 서면이 판결 서일 경우도 있습니까 매수인이 승소 판결 받아서 혼자 등기하러 갈 때는 매매를 증명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나온다 그랬어요 판결서에 나온다 그랬어요 판결서에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거래가액 절대 이거 3억 안 올려죠 그럼 고로 이 경우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매도인과 같이 등기하러 갈 때는 거래가액 반드시 등기해요 그런데 매수인이 승소 판결을 받아서 등기세에 들어가는 때는 거래가액 3억 등기 해준대요 안 해준대요 안 해줘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등기 원인 서면이 같이 들어갈 때만 매매계약서죠 혼자 들어갈 때는 매매한 내용이 판결서에 표시되는 때는 거래가액 등기 안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요 무슨 등기여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여야 된다면 매매계약서를 들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가등기를 신청하면 가등기 때는 매매계약서에 거래가액이 3억이 건너간 겁니까 아직 거래대금 3억이 건너간 게 아닙니까 거래대금 3억이 건너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가등기 할 때는 매매계약서에 그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1, 2, 3로 꼭 암기를 하셔야 돼 할 거나 하셔야 돼 첫 번째 계약 날짜가 언제? 1월 1일 2006년 1월 1일 이후 두 번째 원인 서면이 뭐? 매매계약서 그러면 판결서일 때는 안 가져가고 등기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가등기 신청할 때는 필요 없다 자 이제 가죠 자 마무리 원, 투, 쓰리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거래가액 등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럼 예외라는 건 뭐냐 1번 요건과 2번 요건과 3번 요건을 모두 갖춘 때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여야 한다고 배웠는데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춤에도 불구하고 거래가액 3억을 등기 안하는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언제냐면은 등기 신청할 때 무엇을 작성한 때는 매매 목록을 작성한 때는 거래가액 3억을 등기 안해주고 이 거래가액 3억 기재하는 란에 있죠 여기에다가 매매 목록 몇 호 요것만 표기합니다 그러면 시험에 또 나왔네 매매 목록은 그러면 언제 작성해야 돼? 이렇게 시험에서 묻겠죠 자 그럼 매매 목록은 언제 작성을 해야 되느냐 매매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는 값과 을이 거래한 부동산이 지금 여기에서 값과 을이 거래한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한 때는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한 때는 등기수에 들어오면 반드시 무엇을 작성해야 된다? 매매 목록 그러면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 3억 쓰는 란에 그 등기 신청할 때 작성한 매매 목록 번호를 매겨주지 거래가액을 따로 등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마무리 한 개 부동산을 갖다 거래했다 하더라도 수인 수인 수인이라는 건 여러 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도인이 여러 명이고 매수인이 여러 명 한 개 부동산을 거래했다 하더라도 매도인 매수인이 공유관계라는 거죠 공유관계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는 무엇을 작성하도록 돼 있다? 매매 목록을 작성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매매 목록을 작성할 때는 거래가액 등기하는 란에 그 작성한 매매 목록 번호를 적어주지 3억을 갖다 따로 등기하지 아니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거래가액 등기만 해도 뭐 시험에 무궁무진합니다 날거리가 지금 크게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죠 거래가액 3억 언제 등기한다? 1, 2, 3 그러면 세 가지 꼭 안기하셔야 거래가액 등기하는 경우가 등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별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세 가지 요건 충족했으면 거래가액 3억 이렇게 등기해줘야 되는데 세 가지 요건 모두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등기하지 아니하는 예외의 적용받는 경우가 또 한 가지가 있다 무엇을 작성할 때? 매매 목록 그럼 시험에서 또 이거 물어본다는 거죠 매매 목록 언제 작성해야 돼? 자 이제 해볼까요? 부동산을 몇 개 이상 부동산 매매했을 때? 두 개 이상 그러면 시험에서 한 개의 부동산 매매했을 때는 매매 목록 작성할 필요 없다 하면 X가 되는 겁니다 1개의 부동산을 매매했다 하더라도 여러 명 공유관계 부동산을 갖다 매매했을 때는 매매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 때는 이 거래가액 자리에 이 매매 목록을 번호를 갖다 적어주지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지금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하나 딱 배우면 큰 스프를 갖다가 무엇을 시험 출제하는지 큰 쟁점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 매매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 신청해야 될 경우 60일 내 해야 될 경우와 하지 않아도 될 경우 그 60일 또 언제서부터 60일인지 그걸 변별하는 시험 문제를 묻거나 두 번째 등기 원인 서면에 고민 받아야 되는지 받아야 되지 아니하는지 변별력을 묻거나 세 번째 거래가액을 갖다가 등기 해주는지 해주지 아니하는지 그 변별하는 변별력 시험 문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쟁점 세 가지만 큰 스프로 다른 건 잘잘하게 배우셔야 되는데 등기법은 지금 주제가 크기 때문에 스프로 배우는 공부를 갖다가 쟁점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됐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게 자 이제 음 교재 넘겨보세요 300페이지 9분 건물 대직권 등기는 이번 과정에 못해요 다음 과정에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303페이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자 그럼 303페이지는 지금 요쪽이자 이제 매매 원인으로 소유권 계약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쪽 배웠다면 이제 이번에는 지금 번지수가 요쪽이라는 겁니다 상속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자 이제 요쪽 그러면 상속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에서는 이제 첫 번째 가죠 민법의 상속의 기초 개념을 갖고 하셔야죠 자 상속이라는 법률 용어는 토지 소유자가 갑이 있었는데 갑이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하죠 그와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관계가 있어야 상속이라는 법률 관계가 민법상 발생하는지 기초 개념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갑이 사망하면 갑과 어떤 관계 있어야 상속이라는 법률 관계가 발생한다 가족관계 있어야 어떤 관계 있어야 가족관계 그러면 가족관계에서 이제 1순위 상속인은 누구로 돼 있냐면 직계 비속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계 비속은 사망한 사람의 아래를 직계 다이렉트 아래를 직계 비속 자기 자식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순위 상속인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아니할 때는 2순위 상속인이 상속받게 돼 있습니다 2순위 상속인은 누구로 돼 있냐면 직계 존속 사망한 사람의 위의 사람 부모 사망한 사람들의 쉽게 얘기하면 부모 그러면 1순위 상속인은 자기 사망한 사람의 자식들 한 명도 없어야지만이 2순위 상속인에게로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한 명이라도 1순위 상속인이 있게 되면 2순위 상속인은 조금의 상속분이 있는 게 아니라 단 제로입니다 제로 아시겠죠 2순위 상속인은 1순위 상속인이 어때야 2순위 상속인으로 넘어간다 조금 넘어간다 한 명도 없어야 한 명도 없어야 2순위 상속인에게로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직계 비속이 지금 있다면 의리 직계 비속 이렇게 이제 가정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또 하나 자 사망한 사람과 부부관계 있는 자를 뭐라고 부른다 부부관계 있는 자를 사망한 사람과 부부관계 있대 값다시 배우자 이렇게 부르는 거지 뭘 또 부부 또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그런 건 없어요 이 사람 남편이 죽으면 이 사람을 뭐 남편 부인 아니 배우자 와이프가 죽으면 남편을 배우자 지금 어느 쪽에서 똑같아야지 법률 용어 가지 이쪽에서 부를 경우 다르고 저쪽에서 부를 경우 다르면 그게 법률 용어가 아니지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을 자 이 죽은 사람이 이 사람을 반대 당사자를 뭐라 본다 배우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배우자는 자 몇순위 상속인이냐 배우자는 누가 상속인이 되든 항상 상속이 되는 사람과 동순위로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배우자는 몇순위 누가 상속인이 되든 간에 상속인이 되는 사람과 동순위 다시 한번 배우자는 몇순위 동순위 누구와 동순위 누가 상속인이 되든 간에 그 사람과 반드시 같이 들어가라 배우자는 자 그러죠 자 그러면 갑과 직계 비속이죠 직계 비속이 있었으면 상속인은 누구 을 배우자는 을과 동순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직계 존속이었으면 상속인이죠 그 사람과 항상 동순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동순위로 가되 상속 비율에 있어서 배우자는 상속인의 0.5를 가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배우자는 순위는 항상 상속인의 동순위로 들어가 돼 배우자는 상속 비율은 얼마를 더할까 얼마를 가산 0.5를 가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1대 1.5가 된다는 뜻이죠 됐죠 자 이제 끝 자 그러면 상속을 받으면 갑의 토지 소유권을 을이 뭐를 원인으로 상속 원인으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죠 상속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의 토지 사망한 갑의 토지를 상속인 을이 취득하는 시점 민법 187조의 적용을 받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을이 하여야 취득 등기 없이도 취득 갑이 사망한 시점 갑을 법률 비상속인 사망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단 취득한 소유권을 을은 지금 2번 등기소유와서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처분하기 위해서 이제 등기신청하러 오죠 자 그럼 등기 신청 가시면 되지 자 그러면 상속 원인으로 지금 무슨 등기 신청하느냐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거죠 자 그러면 상속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 그 등기신청이 권리자만으로 자 상속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공동은 등기해줄 사람이 의무자죠 해줄 사람 의무자 비상속이 사망해야 상속 등기를 성질상 하러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 상속 등기는 항상 누구만으로 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자 또 하나 정말 마이너스죠 만약에 상속인이 을과 을다시 혼자 상속이 아니라 2인 이상에서 상속받는 걸 공동상속 이렇게 부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공동상속이라면 공동신청입니까 단독신청입니까 이걸 물었습니다 을과 을다시가 상속받았죠 공동신청 단독신청 단독신청 하셔야지 왜 권리자 권리자 등기 할 사람을 범위해 뭐라 본다 권리자 해줄 사람을 의무자 할 사람만 있지 해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공동상속이라 하더라도 등기신청은 단독신청 공동신청 단독신청입니다 그러면 계속 갑니다 시험 문제 상속인 1인이 공동상속일 경우 을다시가 자기 지분만을 갖다가 등기해달라고 신청하자 그럼 절대 등기해 주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났던 거 공동상속일 경우 1인의 지분만을 갖다 신청할 수가 없고 전원의 을지분과 을다시의 지분 전원의 지분을 등기신청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물일권주에 반하는 등기신청이기 때문에 민법의 기초용어입니다 즉 1인의 지분만을 갖다 등기신청했다가는 민법의 물건법에 일물일권주에 반하는 등기신청이기 때문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당하여 각하처리 해도록 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상속이 공동상속일 경우 상속이니 1인이 자기 지분만 등기신청하면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상속등기나 하면 이건 찍어서 공부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나 할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신청하면 등기부의 소유권이전 원인은 상속 그리고 이 갑이 사망한 날짜가 표시되고 상속받은 소유자 인적사항이 이렇게 등기하면 끝나는 것이고 자 이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303페이지 밑에 유증 보이십니까 자 이제 유증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이거까지 하고 시작 자 유증 이거죠 자 유증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는 소유권이전 등기는 자 유증은 유언자가 사망해야 됩니다 유증은 이제 민법상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유언자가 갑이었고 지금 등기 왜 지금 갑이었지 않습니까 이 땅을 갖다가 사라생전에 을에게 유증해준 겁니다 내가 사망하게 되면 내 토지를 갖다가 을에게 죽게 사라생전에 유증해줬죠 그러면 유언자의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하면 그 갑의 토지를 을이 취득하는 원인을 민법상 유증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유언자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사망한 이 유언자의 갑의 토지를 갖다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죠 자 이제 첫 번째 등기 신청을 갖다가 공동으로 등기 신청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난 시험 문제입니다 어이 큰일났네 유언자 갑이 사망했는데 어떻게 지금 공동으로 등기 신청하지 그러니까 시험에 세 번씩이나 놨지 자 갑이 사망하면 이 유언자의 재산을 갖다가 집행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갖다가 등기 의무자라고 부릅니다 수증받은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그러면 유언자가 사망하면 유언재산을 집행하는 변호사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수증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서 반드시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또는 유언재산을 집행하는 변호사가 없을 때는 유언자의 상속인 갑다시가 있겠죠 갑다시가 등기 의무자가 되어 수증자와 공동으로 등기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시험에서 많이 내느냐 이거하고 때문에 상속은 갑이 사망해야 등기하러 오는 거죠 유증도 갑이 똑같이 사망해야 등기하러 오는 거죠 그런데 상속 등기는 누구만으로 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단독 신청이 적용되지만 유증에 따른 등기는 유언자 사망했다 하더라도 등기 의무자인 유언재산 집행하는 변호사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유언재산을 집행하는 변호사를 지정을 안 했을 때는 유언자의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 유언자의 상속인의 협력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공동신청의 적용을 받는 것이지 단독 신청의 원리를 적용받지 아니한다는 것 이것만 꼭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상속은 권리자만으로 단독 유증은 유언 집행자, 유언자의 상속인과 수증자가 되어 공동신청이라는 것 그 다음에 민법에서 시험 문제를 말씀드리면 민법에서는 이 유증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정 유증, 보괄 유증 등기법 문제는 아닌데 민법의 기초 지식인데 민법 186조에서 187조에서 민법 186조는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유고 민법 187조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유죠 그럼 유증이 하나의 토지를 찍어서 유증하는 걸 특정 유증 이렇게 부르고 유언자의 전 재산을 유증해주는 걸 포괄 유증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게 달라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이 특정적 유증은 민법 186조에 적용받아 포괄 유증은 민법 187조에 적용받아 다르니까 이걸 민법에 간혹 가다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즉 민법 186조에 적용을 받으면 등기해야 소유권 넘어감 등기 없이도 넘어감 등기해야 넘어간다는 거지 포괄 유증은 전 재산 죽으면 어디 대학교에 기부해 이렇게 유증하면 전 재산이 언제 넘어간다는 거야 유언자 사망하면 유언자 사망하면 이렇게 공부하셔야지 이건 등기법 주제는 아니에요 등기법 이런 문제는 나지는 않아 이런 기초 얘기들은 자 이거 다 배웠다고 전자 이런 민법을 같이 공부하시니까 민법도 시험범에 해당하니까 머리 시키라고 잠깐 참고로 말씀드린 거예요 등기는 위쪽 측면 위쪽 측면 위증은 절대 단독 신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것만 등기 측면을 좀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 뭐를 봐 두셔야 되느냐 교재 306페이지 진정 등기 명의 회복 소유권 이전 등기 나오자 이거 이제 두 개나 많네요 이거 187주 이제 사유중 시험문제라는 것들이 수용 소유권 이전하고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있죠 예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이거 들어가자 이제 다음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의 회복을 원인으로 오신다